키린 챔버 콰이어는 2019년에 중국 선전지역에서 창단되었습니다. 2021년 광동성의 선전에서 열렸던 중국 노래 백선에서 창작상, 동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. 오늘 중국의 키린 챔버 콰이어가 우리에게 들려줄 연주곡은 바로 웬즌 리우가 작곡한 노세와 당나귀입니다. 먼 길 짐을 나르던 장면을 노래한 중국 북부 산시성 민요 노세모리가 되겠습니다. 오늘 지휘인은 차오유의 리우가 맡았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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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